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박 씨. 하지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박 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목을 조르는 등의 끔찍한 행동까지 이어갔습니다. 수 년간 폭행을 당하고 살았던 박 씨는 남편의 특수한 직업 때문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깥 생활과 집안 생활이 너무도 다른 남편의 모습에 점점 우울감이 커진다는 박 씨. 이들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 사연은 역시 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 메일로 주셨는데 그걸 제가 처음 열어봤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다시 메일을 드렸더니 회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졸랐죠. 회신이 왔습니다. 절대 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면 취재에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중요합니까? 피해자분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 좀 각색을 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맞는 아내의 사연이에요. 일단 박 씨 우여사연자 남편이랑 결혼정보 회사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 연애 기간이 짧긴 했지만 이동안 굉장히 남편이 다정했고 또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랑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연애 1년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씨의 꿈이 신혼여행에서부터 와장창 깨졌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박 씨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는 결혼생활을 했는데요. 이동안 내내 남편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또 기분이 상하면 박 씨를 폭행해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신혼여행 가서 폭패내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신혼여행에서 폭행을 했던 이유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빨리 오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유럽에 갔었는데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에 박 씨가 조금 늦었던 이유로 남편이 내내 정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씨가 남편을 좀 풀어주려고 계속 했는데 결국 안 풀어지고 서로 어색하게 호텔로 돌아갔는데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이 안에 박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폭행에 당황을 했지만 당장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거는 다음 날 자고 일하는 남편이 또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빌면서 처음이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신혼여행 이후, 신혼여행 일정 동안은 남편이 오히려 더 잘 챙기고 더 잘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손찌검을 하고 다음 날 싹싹 빌면 그래도 이 인간이 반성은 하는구나. 이게 정말 패턴이 공식이에요, 공식. 여성을 의심하는 남성이나 남성을 의심하는 여성이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매맞는 여성 정우군이라는 걸 제가 보면 분명히 한쪽에서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폭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가악을 하고 더 잘못했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는 거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진짜 자기를 가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은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기분이 딱 나쁘면 그냥 빡 이렇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폭행만 있으면 괜찮은데 폭행 이후에 지금 영상에도 나오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지는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남편의 기분의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다치고 난 다음에도 남성이 혹시나 이런 일에 알려지면 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이 여성은 어디에도 말 못하고 증정근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체 뭐 하는 놈입니까? 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제보자 분 때문에 말을 절대로 못할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알려지게 되면 후폭풍이 클 수 있는 직업인데 그렇다고 시청자분들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피해자분이 이게 알려지지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다라는 겁니다. 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시가에는 호소를 해봤다. 그런데 시가에서도 이거 알려지니까 에이 봐서라도 네가 좀 참아라. 그렇게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0년이 넘는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채팅창 보면 너무 좀 과대포장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사전 취재를 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했는데 통화 내내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물론 제작진들이 잘했겠지만 톤다운이 많이 여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듯한 느낌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몰랐겠느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굉장히 이게 알려지면 사회적인 어떤 여파가 있는 직업이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깥에 나가면 정말 진중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진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부 모임에 가면 너무너무 사간사간하게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슴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혀 눈치챌 수도 없었고 박 씨한테 정말 다정한 남편한테 살고 있으니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승현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정말 나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주변에서는 야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너 정말 부럽다 얘. 이거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보를 하셨겠죠. 그래도 10년을 넘게 당하고만 사셨습니다. 10년이 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네, 10년이 넘어서야 첫 신고를 했는데 매일같이 아내가 조용히 당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남편은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이 남편은 자기 신분, 직업 이런 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고 예민해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꼬치꼬치 이걸 이것저것 막 묶고 가니까 남편은 이 사실이 또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잠시 폭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버릇을 고치기는 힘들었는지 이후부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폭행을 스멀스멀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박 씨는 이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는 경찰이 오면 아예 도망을 가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찰이 한번 왔다 가고 나면 그동안, 그 이후에 한동안은 또 폭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의 폭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지는 않았겠죠. 그냥 아 그럴 기미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을 계속 당하는데 어느 날은 약간은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항을 하다가 남편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본인이 주로 폭행하다가 상처가 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을.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실은 자기가 했던 폭행에 비해서는 자기 얼굴에 상처가 좀 났다고. 상처가 조금 나니까. 아내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네. 그 상처를 신고를 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리, 무슨 짓이 나니까 별일 아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소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아내, 박 씨는 가정폭력 교육 30시간 이수 명령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내가요. 아내가? 네. 아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 씨,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좀 고소하고 싶었지만 또 남편 직업이 이게 사실 또 만약에 고소하게 되면 알려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소를 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결국은 뭐 하진 않고요. 이 가정폭력 교육 이수를 끝나면서 남편과 같이 갔다고 해요. 가면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해서 당연하죠. 아무리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서 남편 몸에 조금 상처가 났더니 고소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자, 아내는 결국 가정폭력 교육 이수를 받게 됐고 남편이 아, 그 교육. 야, 내가 진짜 막 봐줬다. 그 교육 나도 같이 받을게. 하면서 정리가 됐다. 이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본인도 어떻게 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좀 무기력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좀 이어진 것 같은데 교육까지 받고 그러는 바람에 스스로를, 아내분이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고소를 다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도 몇 차례 있었고 교육도 같이 받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남편도 더 교묘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아내를 폭행하거나 하면 상처도 남고 그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고 흉기로 위험만 한다거나 상처가 안 남게 목을 조른다거나 방망이를 막 휘두르는데 지금 저 방망이를 아내에게 직접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대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주변에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무섭긴 무서운데 이게 직접적으로 아무 흔적도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요. 이러다가 더욱 정말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승현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좀 너무 우려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매맞는 여성 정우군을 보면 어제까지 부인이 계속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다 당하다가 당하다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정말 내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부인이 남편에게 굉장히 위험한 남편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제까지 내가 피해자였는데 그 사건이 오늘 내가 가해자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방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 여성에게 심신미약도 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진력입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진력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공포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협박죄의 형량이 1년 정도도 높은 거니까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주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말해라. 그러면 국가가 너에게 권리를 부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거가 남지 않는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님께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인 어떤 법적인 상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 몸에 남는 상처나 증거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홈캠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이게 저런 식으로 남편이 교묘하게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기가 애매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처도 남지 않게 굉장히 좀 애를 쓰는 모습이고 어떤 증거도 안 남기려고 하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박 씨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소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박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폭행에 이렇게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교활한 수법으로 증거를 안 남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도 경찰에 미안하다는 겁니다. 또 경찰에 신고해도 남편이 안 그랬다고 잡아떼면 그만인 것 같아서 도움을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분이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런 표현들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증거 없는 이 남편의 교활한 폭행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일단 가정폭력 신고 여부를 떠나서요. 저는 집에서 좀 가능한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를 시작해야 본인이 어떤 상황에 노예했을지 객관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당장의 폭행에 대해서는 신고가 어려울지 몰라도 별거하고 있으면서 이미 기존에 경찰에 신고했던 출동했던 출동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이전에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밖에서 찾아보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걸 모아서 정말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결별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가정폭력 하나 신고해가지고 남편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까지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박 변호사님은요? 신고 당연히 가능하고요. 증거라는 거는 물증도 있지만 사실 정황적 증거가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폭행 이런 가정폭력 증거 같은 게 제일 좋은 거는 녹음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 없어도 가능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폭행을 반복하고 교묘하게 폭행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신고하고 그런 사람을 왜 보호를 해주고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경찰 오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면 그 짓도 못할 거예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의원님은 일단 아까 매맞는 아내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 사연자분이 좀 어떤 그걸 깨셨으면 좋겠어요. 깨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 변호사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치고 누가 르노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 건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의 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신고해봤자 국가 공권력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남자와 끝까지 함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왜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듯이 정말로 별거 아시고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이 있으면 가정폭력에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 시설에 충분히 가서 그러한 어떤 삶을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설에 가시면서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알리세요. 이건 알리시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세상의 리더로서 저는 움직이고 있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달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님이 이거 아무리 들어도 거짓 제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자. 네, 일단 가족들의 의견 좀 전해드리자면요. 양희님, 국회의원이든 연예인이든 뭐든 폭로까지는 아니어도 고소는 해야죠.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러나요 하셨고요. 정로이스님, 왠지 여성 혼자서 시가와 남편을 못 이기는 상황인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김희정님도 빨리 자유로워지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셨고요. 최보라님, 저도 신혼 때부터 술만 먹으면 때리고 다음날은 싹싹 빌고 지금은 저세상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연도 나눠주셨습니다. 네,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사연.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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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